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생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엄스케어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 제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7번째 음봉이 연달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쉽게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 개인적으로 많은 개인처자 분들께서 충분히 힘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장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인들이 좀 힘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시기에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항상 어두운 날만 있는게 아니라 이런 시점이 또 있어야 좋은 시장 오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셀트리온엄스케어 주주분들께 오늘은 저희 허브경제TV 주도 주최형 광고도 좋지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런 자극적이고 고수익 아니면 비트코인 선물거래 해외 선물거래 등 굉장히 자극적이고 고수익을 광고하고 공부하는 경우가 좀 많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주주분들께서 한 가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라는 방향성에서 고수익은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하이리스크가 있다는 뜻이에요. 고수익에 하이리스크가 붙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고수익에는 고수익에 만약에 하이리스크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범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사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외에는 아 이거는 진짜 고수익인데 범죄도 연루되어 있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처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그런 경우가 혹여나 생기신다라고 하면요. 딱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고 계신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한 방에 크게 고수익을 단기간으로 확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를 써서도 안 되고요. 그러한 단어를 써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역업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좀 여러 이래저래 뉴스거리가 좀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저희 주주분들한테 그냥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뭔가 그런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빙젠티비 주도 추첨도 받아보시고요.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체험 신청 누르시고 세일트리 유닛 스퀘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정치로 봤을 땐 매공인과 기관들의 양매득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36,471주가 매스 포지션으로 잡혀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코스의 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안을 체크를 해보자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에서는 매도 포지션, 신한투자증권, 키윤과 NHA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뭔가 특징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창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 오늘 거래량 자체가 최저 거래량의 시장의 문화책부터 살짝 늘리목을 만들어주다 보니 유의미한 수급의 이동 혹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동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아지는 이슈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뮬러 시장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만한 여러가지 키워드들이 좀 있었죠. 실적, 턴어라운드, 이슈 또한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한 번 정도 간단하게 노출이 되고 출세를 돌려주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이런 플레이가 나와주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파워풀하게 힘을 써주겠다는 이 표현은 나와주진 않고 있고요. 시장이 좀 거세게 압박을 받아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첫 번째,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죠. 과거 이제 오바마 때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낫세기 마이너스 6% 이상 폭락을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이기는 했죠. 근데 그러한 일정들을 앞두고 나서 사실 좀 명확한 진전 자체가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주지 않고 있다 보니 그런 우려감이 시장이 좀 선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 기업군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가 힘을 못 써주고 있고 그 와중에 셀 드리는 스퀘어는 좀 지수 방어성 매수세가 들어와줘서 가치 주가도 좀 올라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명확하고 가시적이게 수급의 유입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거래일 은봉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수의 조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7일 연속으로 은봉이 빠진다는 것은요. 최소 거의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조정 장세가 나와줬다고 보는 게 맞고 사실 저때였죠. 고점에서 떨어지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는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좀 강하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개인차자분들 충분히 고통 받을 수 있고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포트가 좀 꼬여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허빙지TV 도움도 받아보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허빙지TV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누르신 다음에 제일 상담 보시면 링크가 있으시고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셀 드리는 에스케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